오늘은 이겁니다. 이겁니다. 보양이 생명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도 잘돼. 마음이 편하니까. 아, 눈이 아파 죽겠네. 됐어. 자, 이제 싱크대. 보양. 주방을 완전히 감쌌습니다. 여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또 힐티와 함께. 사실, 오늘 온암토로 안받아서. 오레카로 제거하겠습니다. 깜빡했어요. 대충 이럴때도 있습니다. 오늘 없으면은 다른걸로 대체 가능합니다.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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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철거 완료 이제 손으로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제 손으로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제 손으로 다듬어 보겠습니다. 손으로 다듬어 보겠습니다. 손으로 다듬어 보겠습니다. 손으로 다듬어 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운이 좋다. 잘 떨어져서. 손으로 다듬어 보겠습니다. 손으로 다듬어 보겠습니다. 곰팡이 손으로 다듬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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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솜으로 다듬어 보겠습니다. 오케 컸었어 오케이 깨끗이 하셔 오늘은 술이 한 일입니다 현장에다가 사람 잡겠지 돈도 좋지만 2인 1도 작업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아이고 편해라 조기시키고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가재단 해놓고 잘라주십시오 이제 가재단 끝났습니다 이제 가시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공 가시공 가시공을 해야되니까 켜진 가시공 완료했습니다. 청소하고 본드 바르고 시공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점심 먹으러 갑시다. 뭐가 맛있을까요? 여름 내려가나? 가볼까? 가시공 자집니다. 매일 시공하면 시공이 금방 끝납니다. 가시공이 금방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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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 놓고 되니까 만족스럽지? 충분하겠다 충분하겠다 1분도 안걸릴거 같다 2분도 다 걸렸다 10초 나갔는데 1분도 안걸릴거 같다 이 자재를 아니 이게 저거롭지 깎어뿐니까 엄청 커져보시죠 자 이제 시공 완료했습니다 이제 청소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을 하고 잘 감고싶은데 잘 감고싶은데 이렇게 너무 색깔이 비슷하면요 안 한 것 같아서 어디에 있어 이러면 저희들이 주인이 없을 때 하거든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어디에 있어요 퇴근! 퇴근 세팅 완료 오늘은 그만 벌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24년 2월 2일 오후 3시 퇴근합니다 오늘은 그만 벌겠습니다 퇴근! 박수! 복지관이 여기 있어 원래 저기 일을 보냈잖아 여기 왔으니까 보험에서 한번 가야되지 않겠나? 아무 말이나 할 시간이 없는데 어머님 계셔서 빨리 가야돼 오케이